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모바일 파워 디렉터 앱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되면서 사용환경설정 설정이 바뀐 점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앱을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대체면 화면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요. 가장 기본적인 홈이죠. 설정이 그전에는 맨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제 설정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왼쪽 상단에 짝대기 3개 있죠.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사용환경설정 이렇게 있는 것이 있죠. 이겁니다. 그전에는 설정만 있었어요. 그전에는 설정 이렇게 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용환경설정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기 있으니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무시하고 사용환경설정 이것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 비디오 품질 있죠. 지금 이제 FHD 1080p 로 되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여기 울트라 4K가 나오고 FHD 1080이 나오죠. 대개 일반적으로 FHD 1080가 나오는데 요사이 경량은 요사이 경량은 울트라 HD 4K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대부분 출력할 때 울트라 HD 4K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 어떤 경우에는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요사이 추위에 맞춰서 울트라 HD도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울트라 HD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설정한 다음에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저 위에 왼쪽에 자 그러면은 기본 비디오 품질이 울트라 4K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UI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다시요. 여기에서는 UI 편집 모드라고 있죠. 이게 UI 편집 모드. UI란 것은 뭐냐면은 User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UI란 것은 User는 사용자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인터페이스는 어떤 화면 모양이죠. 사용자 화면 모양을 뭐라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고 자동 회전이 있는데 가로로 하면은 키네마스터처럼 가로로 쭉 돼서 필연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타임라인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것을 타임라인의 레이어가 많은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세로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자동 회전이 있죠. 자동 회전은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렸다가 세로로 돌렸다면 자동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자동 회전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동 회전을 터치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급에서 여기 기본 이미지 길이를 저는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기본 자료가 4.5촌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저는 슬라이드 하얀 동그라미 있죠. 원을 오른쪽 끝까지 밀어서 10초로 여기 S는요 세컨드 초란 뜻입니다. 1초 2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초로 하고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기본효과라는 것은 사진이죠. 사진의 기본효과를 펜앤줌으로 할거냐 물어보고 있어요. 펜앤줌이란 것은 펜은 사진을 돌리는 겁니다. 줌은 줌인 줌업 앞으로 당기거나 확대해서 당기거나 멀리 밀어서 줌아웃시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할거냐 물어봐요. 이행 사진 같은 그런거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그러나 어떤 도표라든가 부동산 업자라든가 어떤 자료를 설명할 때는 이거 안하는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환경에 맞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투치해서 안하는걸 하면 이렇게 되고 줌인 하는것 그러면 이렇게 투치해서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기본 이미지 효과를 펜앤줌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 여기 텍스트 효과 기본 이미지 지속 기본 지속 시간 있죠. 텍스트는 글자죠. 자막이죠. 자막을 타임라인에 몇초간 보일 것이냐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 있죠.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요. 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지와 맞춰서 길이에 맞춰서 10초로 하고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 후 계속 재생이 있는데 이건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탐색 후 계속 재생은 뭐냐면요. 이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에서 작업을 편집 작업을 하고 어떤 한 작업이 끝나면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된다는 것은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 지금까지 만든 그 작업을 한 것을 플레이를 자꾸 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메뉴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개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은 안하는 거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원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하는 거로 탐색 후 계속 재생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을 하려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왼쪽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클립 맞춤횝 효과라고 사용이라고 되는데 클립 맞춤횝 효과는 영어로는 스냅입니다. 이 사진의 길이와 글자의 길이를 탁탁 맞추어 가든지 동영상의 길이에 탁탁 맞추어 가든지 스티커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걸 맞추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해놓으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길이를 탁탁 맞추기에 필요해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원이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연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개체 라는 것은 뭐냐면 동영상 사진 스티커 뭐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클립을 타임라인의 클립을 말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도구 메뉴를 바로 보이게 할 것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열지 않으면요 하단 왼쪽에 연필을 터치해야 도구 메뉴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일하죠.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구 메뉴를 바로 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원을 이걸 터치해서 푹 터치해서 원이 오른쪽에 가서 있으면 도구 메뉴를 여는 것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디어 라이브리의 파일 이름 표시 미디어 라이브리는 키네마스테이 미디어 브라우저처럼 같은 것입니다. 미디어 라이브리 이러면 자기 스마트폰에는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미디어 라이브리에서 파일의 이름이 표시가 되면 인식하기에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톡톡 터치해서 원이 오른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를 사이버링크 클라우드로 내보내서 PC에서 편집한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와 컴퓨터의 파워 컴퓨터의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터를 클라우드로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쓰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짓고 출장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겠죠. 저는 현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터치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결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설정했죠.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밑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든 기본 팁 활성화 있죠. 이걸 반드시 터치해야 됩니다. 툭 터치합니다. 이런 모든 팁이 활성화 되었습니다는 글자가 지금 막 됐다가 사라졌죠.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하고서 저 위에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홈으로 왔죠. 홈으로 와서 여기서 새 프로젝트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최신 최근의 업데이트된 파워 디렉터의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의 설정 사용자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